저희 블링큰크는 지금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블링클을 만나러 가는 길은... 좋아!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온 후에 계속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옆자리는 잔디기! 저기 벌써 잘 준비가 딱 끝난 듯한... 저거 가니까 기다려! See you soon! 안녕! 제 이름 뭐야? 이름 지어줬어? 얘 이름 없어! 아 지어줘! 얘 그냥 저 비행기 탈 때랑 호텔에서 맨날 이렇게 보자. 내가 지어줄게. 뭐? 방구. 방구는 왜? 방구 어때? 방구면 방구 냄새 날 거 같잖아. 아니 아니. 방구 좀 귀엽긴 하다 야. 아니면 제임스. 제임스는 너무 남성스러워. 아니 누가 들으면 냄새난다 생각해. 이렇게. 향기로 방구 올 수도 있잖아요. 한기로 방구가 어딨어 이 세상에. 이제 발봐봐. 아유. 아유. 첫날 다쳤는데 혼자 응급처치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괜찮구나. 이제 다 낫겠구나 했는데 아침에 나갈 때 또 다친 거야. 진짜 똑같은 데를. 그냥 똑같이. 그래서 엄청 빨리 응급처치를 엄청 했는데 이제 혼자 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큰 거 아닌데 민망해요. 큰 거 아닌데. 정말 너무 민망해요. 계속 사람들이 막 너 다리 괜찮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가 진짜 난 좀 생각나는 게 난 맨날 너랑 너 자도 이렇게 내렸던 거 자잖아. 나도 자. 너가 자고 있어. 나도 자야겠다. 하고 고민해서 한번. 어울릴 걸? 에이 아니야. 같이. 차가 없지. 잤네. 빨리 자다가 살짝 깼어. 근데 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 나를 차단시켜버리다니. 아 내가 그랬어? 아니야 너무 불편할까 봐. 혼자인 공간을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잠들어 버린 거지. 아 내가 올려줄게. 이런 거지. 올리려다. 아 거의 키우고. 잤네. 눈도는 진짜 다들 진짜. 소원했구나. 미안하다. 이제 너가 올리면 내가 내릴 거야. 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Bye. See ya. See ya later. Maybe later. Maybe later. Read kings. 짓떡랭킹 랩빈 와라카우 와라 롱뽀 널 버려줄게 리사이클 네 옆에 그녀는 바보 오늘 난 빠르게 하러 멈춘 소모 Hold up, 영원을 거라 했어 근데 결론은 되게 messed up 왔다 갔다 가벼운 난 핑퐁 난 지금 너를 찾는 거야 딩동 Play up, you ain't no 사람, 탈모, 콜라스 너만을 바라보고 위에 벗들어져서 해 여왕 바버처럼 오 시원해 약간 좀 뭉쳤어 아부 넣었어 제대로 뿌려줘 신경 써주세요 그래 그거야 그거야 어 그래 오 대박 오 오 예아 거기 간줄 거야? 간줄 거야? 너무 방띵해 찰싹통이 진짜 찰졌어 쉬워야지 응 이렇게 오 이게 그 말로 만들었던 타이 마사지인 건가?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 안 간지러워 아 안 간지러워 내려 내려 안 돼 나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아 간지러워 날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으악 합치 왜?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자 왜? 왜 이렇게 하자 왜 이렇게 하자 하나 안 간지러워 졸려왔어 졸려봤어 조금만 풀린 것 같애 아니 나 김정식 이게 어떻게 불렀다 호텔 가는 중 아따아따 진짜 이러고 있었어 이거를 누가 보고있을까?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걸 보고 계신다면 다음에 저한테 와서 윙크 세 번을 해주세요. 아 누구 누구야? 호텔에 가기 전에 우린 편의점에 갈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콘서트를 하는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은 인원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체력이 필요한... 그치? 그치? 제가 이번에 알러지가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알러지 때문에. 그러면서 더 격하게 느낀 거죠. 와우! 아이 러브 콩! 제 약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체력 건강을 잘 챙겨야 해요. 이제 또 곧 컴백이 있잖아요. 미치나는 컴백. 뭔가 이번에는 오히려 진짜 너무 촉박해가지고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나온다 이것보다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도 해내야지. 그럼요. 또 새로운 노래를 콘서트에서 할 생각하니까 신나네. 또 새로운 노래를 콘서트에서 할 수 있을까? 렛츠고! 렛츠고! 여기는 뭐가 있으려나? 뭐야? 이거 내일 먹어야겠다.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맛이지? 하나씩 사야지. 무슨 소리야? 소름 돋아. 이거 눈도 털어줘야겠다. 이거 들어왔다고. 얘들이 이런 거게.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이거 먹을래. 어? 요구르트. 뭐지? 이거 봐. 몇 개 сделала. 하 Qi 是 나 아이라고. 아 여기, 목도들이가 자는 게 3개 너무 맛있어. 언니가 하나 줬거든요. 너 감독님 평생 잘해주려고요. 언니가 여기도 인생마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 전 인생마자를 찾아다닐 거예요. 오케이, 애기야. 오케이, 애기야. 이것도 먹고 싶어. 너 그거 더 좋아할 것 같아. 이것도 하나 나랑 같이 먹어. 너무 맛있다. 헤이! 대박. 시트 가다가 산 게 제일 큰 수확이 나왔어. 언니, 나 때문에 여기 여기 잘했지? 어, 야스. 끝! 이제 우리는 호텔로 갑니다요. 안녕! ask pick a new aria ask pick a new aria いっぱulus いっぱいいっぱ 깊 Uhm ダaces